고2 수험생들 실시에 평가원이 뭐냐면 수능 출제하는 기간이거든 거기서 모의고사를 출제해가지고 전국에 있는 모든 수험생들을 한번 딱 테스트를 하거든 그러다 보니까 아마 형 언니 오빠 누나들 고3들은 거의 수능급으로 긴장하고 2주 있다가 6평이야 클났어 막 이러고 이제 떨고 있거든 여러분은 이제 물론 평가원에서 보는게 아니라 교육청에서 보는거긴 하지만 그 정도로 여러분한테 요 모의고사 의미가 있고 중요하다 왜냐하면 여러분 이제 1년만 딱 있으면 1년뒤 이맘때면 엄청 떨고 있을거거든 그때를 위해서 하나하나 준비해 나가셔야지 그치 적응해 나가셔야지 그래서 이번 6월 모의고사 그냥 뭐 모의고사인가 보다 라고 이렇게 넘기지 마시고 이제 고2고 그 다음에 6월 모표까지 내년 볼 그때까지 1년 남은거니까 한번 탄탄하게 제대로 준비해서 성적 한번 빡 올려보도록 합시다 그래서 선생님이 여러분을 위해서 어떤 강의를 마련했냐면 자 제목 봐봐 6월 모의고사 찍기특강 좀 찍기특강이라는게 조금 촌시려 보이긴 하지만 찍기특강 이것만은 하고 가자 이것만은 하고 가자 적중 쓰리 뭐 제목에서 모든 얘기를 다 한거 같은데 이것만은 하고 가자니까 뭘까 야 니가 그래도 고2 학생인데 6월 모의고사까지 한 2주 남았는데 이것도 안하고 가면 니가 좀 어? 그렇지 않아? 뭐 요런 뜻이죠 그러니까 무조건 출제되는 주제겠지 무조건 무조건 이번 6월 모의고사에서 출제될 그 세가지 주제를 제가 아주 쉽게 완벽하게 여러분에게 싹 알려드리는 그런 아주 좋은 강의에요 어 요거 교재 파일 다 pdf 파일로 제공해 드릴거고 여러분 그냥 출력해가지고 듣기만 하시면 돼 알았어? 그러니까 여러분한테 진짜 알차고 도움되는 너무너무 좋은 강의가 될거야 어 제가 확신한다 그러니까 꼭 요 강의 한번 출력해서 세 강밖에 안되기 때문에 금방 들을거야 오늘 그냥 딱 지금 이거 듣자마자 바로 들으면 그냥 바로 다 그냥 듣게 될거야 알았어? 그 정도로 짧지만 강력한 아주 도움되는 강의일테니까 꼭 한번 들어주셨으면 좋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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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럼 이제 질문을 좀 해볼게 혹시나 해서 6월 모의고사 날짜가 언제에요? 언제 봐? 그랬어요? 이러면 안되고 그래 6월 1일날 목요일날 봐요 알았어? 이날 우리 고3형 언니 오빠들도 보거든? 그날 니네들도 같이 보는거야 알았어? 그래서 6월 모의고사 6월 1일날 이번에 본다라는 거 이거 꼭 기억하고 이제 2주 정도 남았죠 그렇죠? 딱 2주 남았네? 이때까지 잘 한번 준비해보도록 하구요 자 그 다음 시험범위 시험범위 어떻게 될까? 시험범위 자 시험범위는 수학원 수학원의 1단원 2단원이야 자 1단원이 뭐야? 지수로그 함수 2단원 뭐야? 삼각함수 알았어? 그러니까 이번에 지수로그 함수랑 삼각함수가 그 범위 안에 들어가 있고 물론 이제 여러분 고2학생들한테 어우 범위가 꽤 많네요 뭐 이렇게 느낄지도 모르겠지만 지금 사실 고3들 형 언니 오빠들은 수학원 수학2 전 범위에다가 선택과목 2단원까지 전부 다야 엄청 많이 봐 수능은 여러분 전 범위 보는 거잖아 여러분들 이제 여러분 큰 범위의 시험을 보는 걸 적응해 나가셔야겠지 그렇지? 그래서 이번에 어쨌건 지수로그 함수 그래프 그 다음에 삼각함수 이거 저기 뭐야 개념서랑 이런 거 옛날에 공부했던 거 내신할 때 했던 것들 있죠? 그거 다시 한번 꺼내가지고 다시 한번 이렇게 쭉 보면서 다시 한번 리마인드 하시고 풀어볼 문제 좀 물어보시고 해가지고 시험을 하여튼 잘 봐 보자고 알았어? 잘 봐 보자고 뭐든지 잘 한번 해보는 경험은 너무 중요한 거야 알았어? 고3 되기 전에 그래도 한번 대박 딱 치고 모의고사 내가 봤는데 잘 보네 나는 모의고사에 강해 이런 사람 돼야지 그렇지? 이제 6월 좀 있어 9월 몇 번 안 남았어 이제 11월 정도 보면 이제 끝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잘 보셔야지 그렇지? 그러니까 여러분들 준비 한번 잘 해가지고 이거 한번 잘 보도록 합시다 알겠죠? 자 그래서 교재 프린터 이렇게 돼 있어요 뽑으시기만 하면 됩니다 그렇죠? 일강 옆에 첨부되어 있으니까 클릭해서 뽑으시면 될 것 같고 자 그 다음 주제는 뭐뭐 달아 드릴 거냐면 제가 이렇게 달아 드릴게요 먼저 거듭제곱근 거듭제곱근 거듭제곱근이 일단 첫 번째 1단원임에도 불구하고 뭐 알어? 애들이 그러는데 막상 조금만 쉬우면 되게 조금만 헷갈리게 얘기하면 다 헷갈려 그걸 제가 정확한 포인트에서 잡아서 또 어떻게 출제가 되는지 제가 정확하게 분석해서 말씀드릴게요 자 그 다음 지수로 감수 그래프 이게 엄청 또 많이 어려워하죠 어려워하는데 이 문제가 또 어렵게도 많이 나오는데 제가 거기서도 또 정확한 주제들 지수로 감수 그래프는 밑을 먼저 봐야 되는 거고 그 다음에 거기서 평행이동 대칭이동해서 뭐 이런 얘기들부터 중요한 포인트 딱딱딱 잡아서 여러분들께 설명해 드릴 테니까 이거 잘 들으시면 되고 그 다음 또 마지막 상악함수 그래프 상악함수 그래프 상악함수 그래프는 대칭성 주기성만 기억하면 되거든 자 그 주제를 가지고 어떻게 또 문제를 풀어나가는지 그거를 정확하게 제가 분석해서 또 설명해 드리도록 할게 알았죠? 자 6월 모의고사 전에 정말로 효율적으로 점수를 팍 한번 올릴 수 있는 너무너무 소중하고 좋은 강자가 될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지금 이거 보셨다라면 우리 운명이라 생각하고 알았어? 운명이구나 라고 생각하고 이 강의를 꼭 한번 들어줬으면 좋겠습니다 알았죠? 그냥 PDF 파일 있으니까 뽑아서 바로 들으면 지금 바로 뽑아서 그냥 들으면 되거든 알았죠? 그래서 가서 꼭 한번 6평전에 들어주세요 알았죠? 그러면 여러분 점수가 이만큼 오를 거야 알았어? 진짜 이만큼 오를 거야 분명히 약속할게 그리고 또 오르는 것뿐만 아니라 이 강의를 듣고 나면 어우 수학 별거 아니네 수학 재밌네 수학 할 수 있네 라고 뭔가 그 안에 자신감이 확 불타 오를 겁니다 선생님 슬로건이 이거에요 내 안에 숨겨진 수학 포텐이 터진다 내가 좀 전에 말한 것처럼 선생님이 잘하는 게 뭐냐면 여러분 안에 수학 가능성을 끄집어다가 빵 터트리는 거 이거 되게 잘하거든 여러분들 지금 수학에 대해서 좀 지쳐있고 힘들고 잘하고 싶은데 왜 이렇게 안되지라는 사람들 이거 한번 들어줘 듣고 나면 자신감 생길 거야 듣고 나면 성적이 오를 거야 수학 잘하는 사람으로 바뀌게 될 거야 알겠죠? 꼭 그렇게 만들어 드릴 테니까 선생님 믿고 바로 가서 좀 듣고 열심히 한번 해봅시다 알겠죠? 강의에서 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